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하자가 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수리 어게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가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가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가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차옷도함과 가섭이오 견딜만함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덜하여 가느냐 아니면 덜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덜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에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오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서 비어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오 여기 일곱 가섭이오 가섭이오 덤만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오 덤만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오 덤만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오 덤만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오 덤만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오 덤만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오 덤만은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오 덤만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사띠 덤마 위리아 삐띠 빠사디 사마디 우펠카 위의 일곱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와 가섭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개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자가 하근처에 외루와 나독스리 먹이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떤 암가 가섭이여 견딜만한가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에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의 것까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외에 잘 설해진 것이다 나의 외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외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외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외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외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외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외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외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야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빼까 위에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와 가석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그대에 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개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라자가 하근처에 외루와 나독수리 먹이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차오또함과 가섭이여 견딜만함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하여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여 여기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사띠 덤마 위리아 삐띠 바사디 사마디 우빼카 위에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와 가섭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어르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그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난ety는 아예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속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하 가속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떠한가 가속이오 견딜만한가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덜하여 가느냐 아니면 덜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덜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도래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소비어 요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의 것까지는 무엇들인가 가소비어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소비어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소비어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소비어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소비어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소비어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소비어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소비어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사띠 덤마 위리아 삐띠 빠사디 사마디 우펠카 위의 일곱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년전자가 가섭전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래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자가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수리 어게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 빨리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다.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떠함과 가섭이여 고통을 견딜 만한가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돌하여 가섭이여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의 복과제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사띠 덤마 위리아 삐띠 빠사디 사마디 우펠카 위에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아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년존자 가석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나자가 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수리 먹이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다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떤 암과 가섭이여 견딜만한가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나의 통증이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하여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갑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갑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갑니다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의 복까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펠카 위의 일곱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와 가석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개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자가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수리 보기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 빨리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차오또함과 가섭이여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 징조라도 보여 돌해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펠카 위의 일곱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와 가석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작가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수리 먹이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 빨리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차오또함과 가섭이여 견딜만함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에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여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인가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다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삐띠 빠사디 사마디 우빼카 위에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와 가섭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어르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개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평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하자가 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설이 보기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다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차오또함과 가섭이여 견딜만함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에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여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가섭이여 많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하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빛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가섭이여 빛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빛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빛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이어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사띠 덤마 위리아 삐띠 빠사디 사마디 우빼카 위에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 가석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개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그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작가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수리 오기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다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떠함과 가섭이요 견딜만함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더하여 가느냐 아니면 더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더하여 가느 징조라도 보여 돌아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의 것까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요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외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외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외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가섭이요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외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외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외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외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외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외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의 외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펠카 위에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 가석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에 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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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마하 카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카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하 카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떠함과 가섭이요 견딜만함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덜하여 가느냐 아니면 덜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덜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아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갑니다 가섭이요 요기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의 복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요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요기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빗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빗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사마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을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우팩하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회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회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을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우팩하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회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회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을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팩카 위에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을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 가석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에 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개달음의 요인은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자카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스리 먹이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차오또함과 가섭이여 견딜만함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하여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여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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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빗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빗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가섭이여 사마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사마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빼까 위의 일곱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와 가섭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개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평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나자가 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수리 먹이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자리에 앉으신다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리에 자리에 앉으신다 자리에 앉으신다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에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가섭이여 삿디는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삿디는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또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빼카 위에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 가석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나자가 하 근처에 외로워 나 독수리 어게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다 나은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떤 암과 가섭이여 견딜만한가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하여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기일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완전한 지혜를 낳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페카 위에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낳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년전자 가섭전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평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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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주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차오또함과 가섭이여 견딜만함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에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사띠 덤마 위리아 삐띠 빠사디 사마디 우펠카 위의 일곱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와 가섭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에 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자가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수리 먹이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떠함과 가섭이여 견딜만함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에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여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자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가섭이여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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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단만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받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받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받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받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받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그리고 그것들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사띠 덤마 위리아 삐띠 빠사디 사마디 우펠카 위에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와 가섭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은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자카하하 다 근처에 외루와 나독수리 먹이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질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차오또함과 가섭이여 견딜만함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에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여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카소비 여사마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회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회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카소비 여사마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회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회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카소비 여사마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회에 잘 설해진 것이며 카소비 여사마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회에 잘 설해진 것이며 카소비 여사마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회에 잘 설해진 것이며 그리고 그것들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구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사띠 덤마 위리아 삐띠 빠사디 사마디 우펠카 위의 일곱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와 가석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나자가 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스리 보기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 빨리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질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다 나은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차오또함과 가섭이여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 징조라도 보여 돌해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그리고 그것들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빼카 위의 일곱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와 가석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개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평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나자가 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스리 먹이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 빨리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다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떤 암가 가섭이여 고통을 견딜 만한가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여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하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빛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빛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다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빛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빛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다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빛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펠카 위의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년존자 가석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에 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나자가 하근처에 외루와 나독스리 먹이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 빨리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다 나은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떤 암과 가섭이여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해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의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빼까 위에 일곱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와 가섭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그대에 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개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평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벗내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작가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수리 먹이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카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카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다 마하 카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마하 카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마하 카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마하 카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또 여 돌에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덜어낸 징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갑니다. 가섭이요.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요.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가섭이요.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가섭이요.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가섭이요. 삐띠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가섭이요. 삐띠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가섭이요. 삐띠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가섭이요. 우팩하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가섭이요. 여기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펠카 위에 일곱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 가섭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은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벗내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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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자가 하근처에 외로워 나독스리 먹이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차옷도함과 가섭이여 견딜만한가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에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여 요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다.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한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사띠 덤마 위리아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빼까 위에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와 가섭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에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개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자가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수리 먹이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질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다.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차오또함과 가섭이여 견딜만함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하여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여 여기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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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안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빛띠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가섭이여 사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사마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가섭이여 나의 의에 잘 설해진 자주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가섭이여 우팩하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부처님 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 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마하 가섭은 열병으로 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 가섭으로 부터 사라져 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사띠 덤마 위리아 삐띠 빠사디 사마디 우 베카 위의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 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 지이다. 어느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 가섭 존자 가 열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 지이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퇴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개다름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 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내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 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하자 가하 근처에 외루와 나 독수리 먹이는 곳에 계실 때 였다. 이때 마하 가섭 전자는 이 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 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하 가섭 전자에게 말씀하셨다. Off 차 어떠함과 가섭이여 견딜만함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찬송 2장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갑니다. 가설이오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서 비어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사띠 덤마 위리아 삐띠 빠사디 사마디 우페카 위의 일곱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년전자가 가섭전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래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나자가 하 근처에 외로워 나 독수리 어기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질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다.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떠함과 가섭이여 고통을 견딜 만한가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갑니다.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다.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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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서 비어 빗띠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서 비어 빗띠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서 비어 사마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서 비어 빗띠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서 비어 빗띠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가서 비어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펠카 위에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와 가석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에 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자카하하 근처에 외로워 나 독수리 어기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떤 암과 가섭이여 견딜만한가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에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갑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갑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갑니다 가섭이여 요기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의 일곱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다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펠카 위의 일곱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년존자 가석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개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평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나자가 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수리 먹이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다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떤 암가 가섭이여 하여 견딜 만한가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하여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의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빼까 위에 일곱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 가섭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개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나자가 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스리 먹이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질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다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떤 암가 가섭이여 주여 견딜 만한가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돌하여 가섭이여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사띠 덤마 위리아 삐띠 빠사디 사마디 우펠카 위에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 가섭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그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그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그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그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차옷도함과 가섭이여 견딜만함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에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여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페카 위의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와 가섭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은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평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자가 하근처에 외루와 나독수리 먹이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 빨리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차오또함과 가섭이여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도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 징조라도 보여 돌해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여 여기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펠카 위의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 가석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에 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개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나자가 하근처에 외루와 나독수리 먹이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가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다 마가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떠함과 가섭이여 견딜만한가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하여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다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빗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빗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빗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빗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빗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펠카 위의 일곱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 가섭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개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나자가 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수리 먹이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가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다 나은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떤 암가 가섭이여 견딜만한가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돌하여 가섭이여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의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빼카 위의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와 가섭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그대에 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개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평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자가 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스리 어게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다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떤 암가 가섭이여 고통을 견딜 만한가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하여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삭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삐띠 빠사디 사마디 우펠카 위의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 가석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에 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나자가 하 근처에 외로워 나 독수리 어게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다 나은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떤 암과 가섭이여 견딜만한가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하여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설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의 복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서 비어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속이 오단 많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속이 오단 많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속이 오단 많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낳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율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서비오파사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낳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율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서비오파사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낳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율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서비오파사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가서비오파사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가서비오파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낳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율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서비오파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낳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율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펠카 위에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안전한 지혜를 낳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 가석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에 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9소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자카하 근처에 외부와 나독스리 어기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가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 질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가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가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떠함과 가섭이요 견딜만함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덜하여 가느냐 아니면 덜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덜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덜해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요 요기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의 복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요 삿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며 가섭이요 담마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삐띠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삐띠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다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삐띠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삐띠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빼까 위의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년존자 가섭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어르시게 되었을 때에 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평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자가하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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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질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마하 가속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하 가속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떠함과 가속이오 견딜만함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에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여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다 가섭이여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가섭이여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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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가섭이여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가섭이여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빛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빛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가섭이여 사마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빛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빼까 삿디 덤마 위리아 위에 일곱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삿디 덤마 위리아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삿디 덤마 위리아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삿디 덤마 위리아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와 가석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삿디 덤마 위리아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삿디 덤마 위리아 태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개달음의 요인을 자비를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삿디 덤마 위리아 그리아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삿디 덤마 위리아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벗내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자가 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수리 먹이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공원한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더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덜어낸 징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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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고통이 덜어낸 징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빗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빗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빗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빗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빗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사띠 덤마 위리아 삐띠 빠사디 사마디 우빼카 위에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 가석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어르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평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질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떠함과 가섭이오 견딜만함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에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돌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오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오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다.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오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오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오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오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오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오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오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사띠 덤마 위리아 삐띠 빠사디 사마디 우펠카 위의 일곱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 가석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나자가 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스리 보기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 빨리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다.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떠함과 가섭이여 견딜만함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느냐 아니면 돌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돌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에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더라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 갑니다. 가섭이여 가섭이여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가섭이여 사성제에 의해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가섭이여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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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가섭이여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가섭이여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가섭이여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가섭이여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빗대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가섭이여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낳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카소비 여사마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회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회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낳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카소비 여사마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회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회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낳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카소비 여사마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회에 잘 설해진 것이며 카소비 여사마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회에 잘 설해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낳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삿디 덤마 위리아 삿디 빠사디 사마디 우페카 위에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낳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면 존자 가석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에 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을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병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나이 있는 것 같은 bre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